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룰 주제는 공공외교와 국민외교 매력과 스토리로 마음 얻기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상하시다시피 과연 공공외교가 뭐냐 이게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외교 저는 여기서 공공외교 굳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전통외교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공공외교를 알기 전에 접하기 전에 외교 하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외교에 대한 이해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리고 또 느닷없이 국민외교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또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공공외교나 또는 전통외교하고 구분이 되는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과연 공공외교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현황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공공외교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외교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외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미 외교 대일 외교 대중 외교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각각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오디언스가 있어요 외교의 관중 청중이 있어야 돼요 외교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전통외교는 상대방의 국가 상대방의 정부입니다 공공외교는요 상대방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국민 정부가 아니라 상대방 국민 또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비국가 행위자 그래서 공공외교의 영어 표현이 public diplomacy public이란 말이 사실은 foreign public 그 public에서 foreign public의 public을 빼서 diplomacy 앞에 붙이니서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를 뜻풀이를 하자면 어떻게 돼 길게 뜻풀이를 하자면 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가장 큰 차이는 하드파워는 무력에 굴복해서 맞이 못해서 내 말을 듣는 거 아니면 물질적인 benefit 혜택에 현혹돼서 거기에 현혹돼서 내 말을 듣는 거지만 소프트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매력 또는 나의 설득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 말을 듣는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은 소프트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복종 공공외교가 여러 개의 하위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좀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어떤 특정한 매력 자산 소프트파워 자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공공외교를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화 자산을 사용하는 공공외교는 뭡니까 문화 외교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자산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가치나 제도나 정책 이런 지식으로 체화되어 있는 또는 우리의 과학기술 자산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한 지식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파워 자산 매력 자산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위 이럴 때는 저는 이걸 지식 공공외교 지식 외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드파워를 사용하는 외교는 강대국들, 부국들한테 더 궁합이 잘 맞는 외교지만 소프트파워 자산을 사용하는 공공외교는 비강대국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 또는 약소국가들에게 더 궁합이 잘 맞는 외교라고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공공외교 공공외교는 뭐예요? 국제에서 우리를 알린다 우리의 뭘 알려? 우리의 본원적인 요소들 한국인의 머리 색깔은 어떻고 눈 색깔은 어떻고 우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음식들을 먹고 하는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설득하는 공공외교는 뭐라고요? 저는 이거를 투사형 공공외교 투사 여기 투사해서 파이터가 아닙니다 프로젝션 이게 지금 프로젝터죠? 여기서 빛이 나오면서 이미지를 프로젝트하잖아요 저기다가 그치? 이런 의미의 프로젝션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중에서도 우리를 알리는데 그중에서 특히 본원적인 요소를 끄집어서 프로젝트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이런 거를 투사형 공공외교라고 저는 그렇게 한 국가의 구성원들 민족 구성원들이 역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아이디어 이건 who we are을 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what we stand for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민족이다 이걸 알아요 조금 다르죠 물리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그런 공공외교 또 투사형 공공외교 주창령 공공외교 방크 우리 얘기를 했잖아 방크 방크라는 우리나라의 NGO 비영리 단체가 독도는 우리 땅에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일본해가 아니라 이건 동해다 East Sea다 Japan Sea가 아니라 East Sea다라고 하는 캠페인 이건 뭡니까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독도가 뭐 우리 영토 테리트리 영토의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공공외교잖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게 전형적인 물리적인 정체성 중에서도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 또 한국학 여기서 한국학이라고 하면 외국 대학에서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학 한국의 철학 또 한국의 사회과학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런 게 뭡니까 우리의 본원적인 본질적인 측면을 알리고자 하는 공공외교 결국은 뭡니까 이 투사형 공공외교와 주창령 공공외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투사형 공공외교는 우리의 특수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랑 어떻게 다르다 차이점 내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라고 하면 주창령 공공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너네하고 다른 게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보편성에다 초점을 맞춰 하나는 소통 국민하고 정부 사이에 소통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국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협업 콜라보레이션 세 가지 키워드 결국 뭐냐면 외교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외교 정책의 수립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반영을 시키겠다 공공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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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로서 정부의 파트너로서 협업의 대상으로서 참여하는 국민 따라서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우리 국민하고 관계인데 그 관계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소통 참여 협업 학자들이 어떤 친절을 만들었냐면 인터메스틱 인터메스틱 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뭔지 인터내셔널 이란 단어와 도메스틱의 합성어예요 적어도 이제는 외교에는 특히 공공외교에는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한류 반한류 이런 형태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특히 문화 외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Reciprocal Exchange 쌍방향 교류 균형 잡힌 교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우리 것만 최고니까 우리 것만 해라 그러면 지금 아까 박군이 지적한 것 같은 당장 문화제국주의 문화일방주의 이 함정에 걸려버립니다 문화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